1번은 광물. 에코프로 포스콜딩스가 제가 봐서는 지금 제일 부가 있는 상태였고요. SDI보다는 저는 SK이노베이션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주신 말씀해 주셔서 방금 전에 테슬라 종목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차이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250인가 달러인가? 250, 260까지 갔었고요. 지금 좀 떨어져서 한 250 정도. 많이 오른 이유는 뭐라 보시고 지금 현재 작가님은 테슬라. 원래 기존에 좀 안 좋게 보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4월 초쯤입니다. 4월 초 중순쯤인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슬라 지금 팔아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한 220불 정도였고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봐서 220불 선에는 가매물대가 위치한 지역이다. 본전 매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두 번째는 그 무렵이 1, 4분기 실적이 발표된 무렵이었는데 1, 4분기 실적이 수익성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 말씀드리고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진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20불에서 아마 150불, 16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거기서부터 13일 연속 상승했어요. 13일 연속 상승해서 260불까지 갔던 거고 갔던 거는 이거 뭐냐면 차는 여전히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차는 잘 안 팔리고 있고 여전히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충전, 충전 관련해서 GM, 포드, 기타 다른 회사들이 다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을 표준으로 해서 바꾼다는 그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좀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 사이버상에만 머물렀던 사이버 트럭을 드디어 출시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주가가 300불부터 작년 한 9월 달부터 이제 쭉 급전 직화했었던 거는 테슬라의 성장이 더 이상 이제 더 성장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연초에 100불까지 떨어졌던 거고 다시 올라와서 220불에서 다시 150, 140, 150불까지 떨어졌던 게 그 성장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게 숫자화해서 이제 나타나면서 다시 떨어졌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차량의 성장 말고 판매의 성장 말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슈퍼차죠. 충전이라는 게 새로운 이제 테슬라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모델 이제 사이버 트럭 그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가 주가 올라간 거하고도 관계했어요. 엔비디아가 결국은 이제 AI 칩이니까 이 AI 칩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런 부분하고 연결돼서 이게 또 이제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능력으로 자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이제 250, 260불까지 오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이제 그 저기 증권사는 의견이 좀 반반으로 좀 갈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재 상승성은 너무 과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측면 반반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안 봐갖고 오늘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음에는 한번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제가 잠깐 좀 제 생각 느낌 같은 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 충전 규격을 표준을 이제 테슬라가 장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대단히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거다. 이런 형태로 지금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좀 주가 상승에 좀 한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조금 오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일론 머스크는 자기들 슈퍼차죠. 그거를 자기들만 쓰고 싶어 했었어요. 원래는 오픈 안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왜 오픈 안 해주려고 했냐면 그래서 이제 슈퍼차를 쭉 깔고 이제 있으면 어쨌든 간에 충전하는 게 되게 편해야 전기차를 사기가 좋은데 그럼 이제 전기차 테슬라만 테슬라만 그러니까 충전하기는 테슬라는 충전하기가 되게 편한데 그에 비해서 GM이나 포드나 현대차 이런 거 사면 미국 내에서 충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테슬라 차를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원래 그 독자 교육을 만들어서 자기만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초에 이제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테슬라한테 경고를 했어요. 개방하라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테슬라든 GM이든 현대든 포드든 하여튼 전기차 보급돼서 빨리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충전기를 빨리 확충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새로운 충전기를 GM도 깔고 포드도 깔고 현대도 깔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테슬라 슈퍼차지가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걸 GM도 충전하고 포드도 충전하고 현대도 충전하고 할 수 있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압력을 가해갖고 그래서 그거를 슈퍼차지를 개방한 거거든요. 테슬라가. 그래서 원래 원하지 않는 거를 지금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올라간 거니까 저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지금 올라가신 것들이 이제 좀 그런 관련된 합의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충전 사업이라는 게 되게 큰 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큰 돈 안 될 겁니다. 주유소 사업은 자동차 사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적은 사업이고요. 전기차 충전은 주유소에 비해서도 훨씬 규모가 작은 사업이에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주유는 하여튼 주유소 가서 해야 되지만 충전은 대개의 경우에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완충으로 해서 먹이는 게 자동차 배터리 성능도 오래가고 좋고요. 싸고. 그다음에 이제 급속 충전은 진짜 진짜 아주 충전소에 가서 슈퍼차저 같은 충전소에서 가서 급속 충전하는 건 아주 아주 급할 때 아니면 장거리 여행을 가끔씩 갈 때 같은 아주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사용하는 거여서 시장의 규모 자체도 되게 적을 텐데 그거를 뭐 이제 테슬라가 쭉 다 장악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동인이 되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사실 좀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네러티브 넘버스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충전 이런 거를 막 장악해갖고 이게 이제 테슬라한테 엄청난 또 부위를 가져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러티브고 넘버스적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게 사업이 막 확대돼갖고 이제 GM도 뭐 쓰게 되면 일정 부분을 피해 줄 거니까 주고 포드도 주고 이제 현대도 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이 얼마만큼 늘어나서 그게 이제 EPS에 얼마만큼의 이제 업사이드를 줄 거냐 얼마만큼의 플러스를 줄 거냐 하는 거를 계산해서 접근하는 거는 넘버스적인 계산 접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지금 뭐 네러티브적인 접근만 하시는데 그런 이제 넘버스적인 접근 같은 것도 같이 좀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제가 요새 좀 쉰다고 제가 계산 안 해봤거든요. 나중에 다음 게 오면 제가 한번 계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이 이제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작가님이 이제 뭐 여덟 개 종목이든 이런 것들을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공장도 깔리면서 이제 장비주도 실적이 늘 텐데 뭐 지금 2차전지 장비주 뭐 이렇게 좋게 보시거나 뭐 좋게 보는 종목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여전히? 없는 게 아니고 모릅니다. 선대 소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선대 소장님 그쪽에 장비는 저기 기업 방물도 많이 하고 하셔가지고 저번에 그때 방송 출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윤성태 씨 말씀하셨더라고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2023년 지금 하반기에 넘어간 시점에 지금 리튬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커지고 있나요? 꾸준히 잘 커지고 있죠 뭐. 그게 이제 전기차 보급하는 거 따라서 이제 좀 같이 동반해서 늘어나는 거니까요. 많이 성장하고 있죠. 네.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얘기 나온 거는 이제 칠레 쪽에 그 저기 쪽 얘기가 리튬 쇼티지 현상이 2031년까지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31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대략 27년? 8년 정도까지는 이제 리튬이 공급 부족 상태는 좀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폐배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커지고 있나요? 폐배터리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폐배터리 빨리 팔려고 전문 폐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성일 하이텍이나 그 다음에 뭐 세비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든지 그런 주식들을 제가 싹 다 팔려고 한 4월달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부각됐지만 내러티브는 되게 화려했지만 실제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버스 쪽에서 찍히는 거는 아직 단차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 실제로 보면 뭐 2월 3월달 4월달 초만 해도 폐배터리 주식들 되게 핫했는데 지금은 쑥 들어갔잖아요. 내 말이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좀 멀었다. 아직은 좀 멀밀해입니다. 폐배터리는. 규모가 되게 커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좀 걸려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배터리가 셀, 양극재, 리튬, 폐배터리가 여러 방향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러면 이 작가님은 양극재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계신가요? 광물 쪽이죠. 광물. 1번은 광물. 에코프로포스콜딩스가 제가 봐서는 지금 제일 부가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그거는 이제 IRA 법안 때문에 지금 중국에 그러니까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중국에 이제 뭐 전구체 90% 이렇게 의존하고 있고 뭐 이래가지고 IRA 규정을 어떻게 맞추냐라고 얘기하는데 좋게 얘기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 IRA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전구체나 이런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한테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겠구나 저런 데서 투자 기계가 있겠구나 라고 여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면 지금 이제 전구체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전구체하고 리튬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두 회사니까 에코프로는 이제 그게 지금 실적에 작년 한 하반기부터 지금 숫자가 찍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배 가까이 온 거고 포스콜딩스는 이제 앞으로 찍힐 거니까 두 회사가 제일 좀 저는 메인 여전히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메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가 예전에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셀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도 SDI보다는 저는 SK이노베이션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예전히. 그러니까 순위로 보면 지금 셀 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작년 4분기에 그때 이제 셀 3사가 수주받은 금액이 이제 700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올해 3분기에 1,100조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1,100조가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다운되어 있는 게 대략 보면 이제 LG엔소는 600조고요. 1,100조 중에서 600조고 SK이노가 320조인가 360조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160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준만 놓고 봐도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지금 15조, 16조 이렇게 기업같이 할 게 아니거든요. 삼성 SDI가 지금 한 40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30, 40조 되잖아요. 그 절반 가격이 있을 회사가 SK이노베이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셀 쪽에서는 지금 특히 SK이노베이션 많이 빠졌으니까 좀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좀 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사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LG엔소는 1등 회사니까 이게 삼성전자 같이 이제 좀 뭐랄까 2차전지 산업을 선도해가는 그런 좀 프리미엄 이게 이제 선도주로서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LG엔소는 괜찮을 것 같고 셀에서는 어쨌든 삼성 SDI보다는 SK SK이노베이션 보다는 LG엔솔루션을 좋게 보시는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SK이노베이션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좀 가는 거는 이제 LG엔솔이 맞을 것 같고 수익률 측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저는 SK이노베이션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양극재가 그래도 셀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싸요.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PER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LG엔솔에 비해서 에코프로 비엠이 대략 한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엠을 가는 게 양극재 쪽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에코프로 비엠보다는 에코프로가 지금 제가 봐서는 더 이제 좀 매력 있는 것 같고 나노 같은,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LG엔솔 쪽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그 흑연 빼고 음극재 들어간 거 있잖아요. 퓨어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LG엔솔에서. 퓨어 실리콘으로 가게 되면은 이 나노 기술이 더 중요해져요. 그 나노 기술을 이제 갖고 있는 회사가 이게 회사 이름이 나노가 있지 않나요? 나노 신소재라서.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PR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23년 뭐 이런 실적 기준에서 보면은 많이 좀 높다는 단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게 규모 자체가 아직 크지 않은 회사고 이제 시총이 한 1조? 1조 5천 이 정도 규모 회사고 이 빠른 속도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는 좀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도 괜찮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좀 양극재만 했으니까 이제 음극재 하자. 특히 실리콘 음극재 하자 하면서 이제 대주 전자 재료나 뭐 이런 거 추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음극재 쪽,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실리콘 음극재는 그 대주 전자 재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누가 자꾸 추사표를 음극재 쪽에 던졌냐 하면 먼저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우리도 하겠다. 해서 지금 추사표를 던진 상태고 SKC 동박 있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이제 영국의 회사를 하나 인수해갖고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저기 LNF도 음극재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자꾸 진출하는 이런 거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주 전자 재료는 실리콘 음극재 하지만 이게 자기만 독보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눈동을 들이고 계속 참여하는 이제 그런 형태에서 별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에 비해서 나노 신소제가 하고 있는 CNT, 도전제, 분산제는 아직까지도 글로벌 유일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뛰어들겠다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차전지에 투자하고 있을 텐데 그럼 마지막으로 2차전지에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만 주의상 한 번 좀 주신다면요? 3년 갖고 가십시오. 네. 조심할 거 없고요. 그냥 3년 갖고 가시고 다만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피터 린치 얘기가 한 2, 3년에 한 번씩 주가는 이제 종합주가지수 기준에서 한 30% 이상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 문제는 이제 그 시점을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현금을 항상 1.5분 갖고 있는 거. 그런 사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현금 보유 비중이거든요.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이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계좌에 현금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못 견디시죠. 뭐라도 자꾸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금에 현금을 못 놔두겠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돈이 썩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현금도 분명히 종목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배터리 다시 8대 종목 하지 말고 9대 종목 해갖고 아홉 번째 현금. 이걸 넣었어야 될 것 같아. 하여튼 현금을 항상 일정 부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최근에 보면 또 이제 나를 저를 이제 막 음해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이제 에코프로 80만원일 때도 막 사라 그랬다. 몰빵치라 그랬다 하면서 막 거짓말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제가 분명히 4월주에 주가 많이 2차전지 많이 좀 올라갖고 할 때는 주식 많이 2차전지에서 이제 100% 수익 나고 많이 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좀 파셔가지고 현금을 갖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뭐 20% 30% 팔아갖고 현금을 갖고 있던 거 일본을 쓰고 일본 남아에서 갖고 있다고 하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거 지금 다시 들어갈 타이밍이잖아요. 이럴 때 한 번씩 들어가고. 그렇죠. 뭐 또 최근에 뭐더라. 그 양극재 또 안 좋은 소식 나왔더만요. 이제 그 삼성증권인가 거기서 이제 양극재 가격 떨어진다고. 그것도 뭐 사실 의미 없는 얘기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리튬인데 리튬 가격이 저점 친 게 4월 25일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4월 25일에 저점 치고 탄산 리튬이 그때부터 정확하게 지금 딱 2배 올랐거든요. 그 3개월 동안 내깅이 되기 때문에 4월 달에 가장 이제 낮았던 그 가격이 3, 4분기에 이제 실적이 반영된다는 건데 주가가 그거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바닥친 리튬 가격이 바닥친 거에 비해서 2배가 올라와 있는 사실 이걸 기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런 리포트 나온다고 해갖고 에코프로 비엠이나 뭐 이런 쪽에서 빠지는 거는 사실 맞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사실 빠진 거니까 이럴 때 에코프로 비엠은 내가 좀 사고 싶었는데 싶은 사람들이 좀 더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또 기다렸다가 죽고 올라가면 다 팔지 말고 뭐 10%든 20%든 25%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팔아갖고 현금 갖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 또 좀 들어가고 유연하게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현 작가님의 이제 늘 말씀하시는 좋게 보는 종목은 8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9개였다. 그 나머지 1개는 현금의 중요성 다음번에 바꿔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사님과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 회사님은 박수현 작가님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